불 끄고 있다니? 아 어디까지 날라온걸? 아 이거 불 다시 켜지는구나 아 잠깐만 너 그럼 아이 이럴 불을 던져보려고 했더니 에스 열고 가득히 꺼내서 꽂으면 들어가지겠죠? 어? 깜짝이야 응? 응? 윈댄스 깜짝이야? 체포 어? 체포가 안되겠다 아니 왜 안잡아 얘를 에이의 던지기만으로 잡지를 않네 고객이는 패버려 그냥 찍어버려 안잡히는 애가? 카운트가 아니라? 미치기 저긴 또 뭐야 왜 역으로 못가게 돼있어 음 아이나 마이트 꽂고 어이 요 요 요 요 여기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뭘 터트린 거죠 옆으로 가는거 문이 아니지 창문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조기 물 그거 뭘 나가시겠지 여긴 뭐지 왜 왤케 길어 또 아이도 왜이렇게 길어? 이거 소리하고 상관없는 곳인데 맨참걸러 어깨가 3명 나오네요 아 안겹 아 이런 달걀 야쿠냐 달걀 먹어라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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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미용이 좋은 달걀이야 오호 예뻐지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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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식으로 빨강 페인트가 필요하겠는데 있나 보라사로 빨강 페인트 어딨었지 일로가야돼 아 이런 아 이거 적당히 잡고 점프가 안되네 도망간다 아까전에 분해되버렸어 빨강을 얻은 다음에 빨강을 얻은 다음에 아니.. 아니 엘리베이터에 노래 나는거야 아 일로 오는게 아니냐 끈금없이 엘리베이터를 춤추게 되어있어 핵등급 없네 진짜 여기는 2번하고는 관계없고 뭐지 금방 가방 이리 와 이리 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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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맛 좀 볼래? 아.. 재개 오.. 왜 카메라를 돌려주는데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 좀 도와줘 오.. 가고있어 하니까 거짓말쟁이 거긴 못 올라가 하지만 저기라면 올라갈 수 있을지도 더 높은데 저기 그냥 받아주면 안 돼? 뛰어내리고 에리.. 어.. 또 힘을 좀 빌려줬으면 해 거기 안전한 보호시설 없니? 나탈리아가 누군가한테 쫓겨서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 아.. 얘가 맞지만 보호시설은 만원이야 아니면 그녀가 소파에서 자도 괜찮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 입에서 자고 가면 될거야 아.. 아.. 괜찮니? 커다란 개가 아니라면 괜찮아 아.. 아.. 내가 자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위로 사는? 문 부수고 여기서 그냥 위로가면 될 것을 이거 뛰어내린다고 뭐 어떻게 된다고요 뛰어내리면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는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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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이런 짓도 하는데 어이 잠깐만 걸리는 것 같은데 여기 아니까 기니터션 체포 체포 어? 헬기가 있어요 아 리드보는거였니? 잡아서 나가 아야 미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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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맨 이 치킨맹을 타고 나탈리아한테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가자 다스케티 도망가 도망가 알았다 도망가 도망가 생각하지만 기다려주세요 아 도망가 도망가 모두의 몸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욕한다고 말할까요? 그렇군요. 당신과의 몸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는 헬리콥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헬리콥터? 그렇군요. 항상 일찍 일어나고, 파일을 쏟고, 그러나, 그들은 헬리콥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배치기 세포 절콩 절콩 에이 아탈리아 뭘 꺼냈는데 주사기 꺼내서 뭐할라고 뭐할라고 야 그걸로 모할라고 총이요 여튼 헬기를 소환합시다. 멀쩡한 헬기로. 타라니까. 너 헬기 조종 가능해? 또 오면 되지. 탑승. 적당히 누구라면 날아가겠죠. 오오오오. 야. 헬기로 탈 수 있어요. 전진. 그래서 어. 니 아버지는 뭐하던 사람이냐니까. 연구자야. 오랜 기간동안 아폴로섬에서 연구했는데.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연구를 했던 것 같아. 음. 창하고 비니는 렉스에 봐야. 다 녀석은 모르겠어. 렉스한테 보스가 있는 건가? 그건 나중에. 알아볼게. 일단 지금은. 너를. 내 친구에 있는 곳으로. 안내해줄게요. 고기라면. 고기라면. 안전하다고. 자. 여기 내려면 될 것 같은데. 내리는거 어떻게 내려? 아. 극히. 헬기도 해금 됐네요. 아. 헬기 조종까지 훌륭한 것 같아. 헬기 어디가. 엔진을 꺼야 된다는건. 지금 배가 알았어. 나. 너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있어. 네가 나 지키려고 하는건 알고 있었어. 그것도 아버지가 걱정돼서. 그리고 렉스의 재판으로. 난 내 신분을 일부러 알리려 했던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 왜 그렇게 차갑게 되니. 괴로워서 그랬어. 특별한 감정도. 하지만. 특별한 감정도. 특별한 감정도. 여튼. 같이 영화라도 보러가지 않을래. 제이스. 당신은 멋진 사람이지만. 일이. 비애인이잖아. 어. 애인하고 있을때는 데이트 못해.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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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니가 렉스에 뵙습니다. 아직 레스토랑에 계십시오. 잠깐 뭔가. 종신으로 가려다가. 아이유. 또 넘어가네요. 아이스크림.